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지금 조국 때문에 청소년들까지 굉장히 환멸이 깊은 것 같아요. 잠깐 보시죠. 청년 청소년의 환멸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율학습을 자율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 딸처럼 대학 가는데 자율학습을 왜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느 여중생이 전대업 586세대에 속하는 아빠에게 최근에 이런 말을 해서 그 아빠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 밤을 못 자고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 아빠가 전대업 586세대이고 또 그 세대에 걸맞게 매우 문빠스러운 아빠인데 그 아빠한테 그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는 인생 잘못 살았어. 운동했다며? 그랬으면 조국같이 됐어야지. 조국같이 나 좀 챙겨줬어야지. 이게 이제 사회가 이때까지 짝퉁 좌파, 짝퉁 좌파죠. 아주 지저분한 좌파죠. 좌파 중에서도. 이들이 하도 이렇게 민낯이 드러나버리니까 청년, 청소년층이 완전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이제는. 자 이렇게 자녀들이 전부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도 망카페에서 노는 개념녀 엄마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념녀 엄마들 정신 좀 차리세요. 대개 자녀들이 아주 환멸의 진저리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요새 상황을 세대 갈등, 세대 전쟁이 아니라 세대 경멸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즉 문재인 586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30대 후반,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한 20, 30년에 걸친 이 세대에 대해서 아주 경멸을 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사회 정치적 문화가 바뀌면 특정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경멸하는 분위기가 팽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그 범위를 훌쩍 넘었어요. 그 점에 관해서 조국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청년,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심하게 환멸하냐. 이 인지구조가 저희같이 나이들은 틀딱들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요새 두돌 뭐 이런 애들 하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화면 넘어가고 밀고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이야기책 종이 페이지에다 대고 넘어가라고 손으로 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면 넘어가는 줄 알고. 뭐냐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직관적이 돼 있어요. 젊어질수록 그런 식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환멸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그냥 꿰뚫어보니까 복잡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건 지들끼리 다 짜고 헤쳐먹은 게임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대학 가냐. 저렇게 배운 자들, 가진 자들이, 진보니, 뭐 이런 거 내세워가면서 지들끼리 짜고 헤쳐먹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거를 거의 피부로 느끼고 반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 잃은 청소년, 청년들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진정성입니다. 진실됨입니다. 그거 외에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 코가 좋단 말이에요. 직관적이라는 얘기는 코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느낀다는 얘기잖아요. 상대방이 진정성이 있고 진실되다라는 거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은 진정성 있고 진실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게임은 진정성에 관한 게임이 됐습니다.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트럼프가 어떤 정치 게임을 펼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국내 정치 상황과 연결해서 한번 비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자유한국당이 재미를 많이 보죠. 조국 때문에 으쌰으쌰하고 왕창 길거리로 몰려나온다 그러고 머리도 서로 돌려가면서 잘 깎아주고 좋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신랄하게 물었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 띄워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신문이잖아요. 참 가상하도록 노력하는 신문인데. 오늘 조선일보가 하도 안심한지 이런 취지의 글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야 자유한국당 너희 말이야 조국으로 한참 재미보고 있는 건 알겠는데 메뚜기도 한철이고 꼴뚜기도 한철이라는데 조국으로 재미본 다음에는 뭐할래?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아껴주는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10월 3일 날 다 나온다는데 교보 앞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제 글에도 써놨다고요. 저는 시청 앞을 주장하는 쪽이지만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0월 3일 교보 앞은 이 사람들은 또 광화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청 앞에서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가지고 광화문까지 밀고 올라갈 거 확실하니까 거기 올라타보라든지 광화문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보 앞에서부터 저쪽 문 있는 데 쪽으로 그걸 해놨다고요. 광화문 내거리가 아니에요. 10월 3일 교보 앞은 반문투쟁을 하는 데고 같은 날 시청 앞은 박근혜 우상화하는 데다. 제가 생활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정확히 세 번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에서 음해당했던 사람이고요. 분류를 못해가지고 저는 중박이라고 분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반박도 아니고 친박도 아니다. 그리고 저는 행간에서 느끼시겠지만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일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박 대통령한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두 가지 점을. 우선 첫째는 탄핵 과정이 이게 완전히 폭도스러운 거짓에 의한 인격살인 인민재판이었다. 이런 행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진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한민국이 폭도공화국으로 전락해버리는 거다. 하는 게 넘버가 아니고 넘버톤은 뭐냐면 이 사기탄핵 인격살인 이거로 해서 박 대통령이 피해자다. 이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박 대통령이 했던 업적을 봐라. 오바마 클린턴이라는 흉악한 PC 좌파가 미국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박 대통령한테 대해서 끊임없이 견제와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을 때에 사드베치 결정했고 해선공단 철수 결정했고 그 다음에 전교조 법애노조와 결정했고 통진당 해산 결정했고 민노총 탈퇴 자유와 결정했고 플러스 마침내는 2016년 10월 1일 북한 2,500만 주민의 전면적 해방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그때 그 정도 해놨으니까 지금 트럼프에 의한 북한 압박 나아가서 중국 압박을 향한 주춧돌의 하나가 된 거다. 그때 그거 안 해놨으면 대한민국 다 거덜났다. 그 점 인정하자. 제가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박근혜 우상화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 평가, 이벨루에이션이죠. 사람을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시켜버린다고요. 이게 10월 3일 날 저쪽 집회 간다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전 저쪽 집회에 대해서 광화문 위에 위쪽으로 교보 위쪽 집회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근거가 없는 프레이밍을 한 적이 없어요. 거기가 이제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쪽의 목사라는 기독교라는 컨셉에서 보면 일단 언어가 기독교 주류의 언어와 전 목사님의 언어가 좀 다르다. 전 목사님의 언어는 분노, 증오의 언어고 기독교 주류, 이번에 10월 3일 날 시청 앞에서 하는 쪽은 그냥 전부 다가 기도로 형성돼 있다. 기도와 찬송. 그러니까 이쪽은 기도와 간구의 언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광훈 목사님 쪽은 자유한국당의 탄핵파까지 포함을 해서 자유한국당 멤버들하고 아주 깊게 관계가 된 정당과의 일심동체가 된 그런 집회고 이쪽은 독립적인 시민성, 또 독립적인 기독교가 정치권하고는 한 발 거리를 둬야 되라는 그런 관점의 집회다. 세 번째, 탄핵 문제에 관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그쪽 집회, 이재호가 주도하는 그쪽 집회는 탄핵 문제에 관해서 묻고 가자. 문재인 끌어내는 게 급하다. 이런 입장이고 이쪽 시청 앞쪽 집회는 탄핵에 관한 문제는 박근혜라는 한 인물의 가련함, 불쌍함, 안됐음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서 사회의 근본을 규정하는 근본을 만들어주는 진실성의 문제 진정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것이 그냥 이렇게 얼레벌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관점이다. 그 다음에 저쪽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재호가 주도하는 저쪽 집회는 어떤 이미지나 전체 표방이 군중 본기적인 그런 성격을 자꾸 이렇게 암시를 하고 그걸 표방을 하고 다 죽어버리자는 식으로 이쪽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온유한 기독교 베이스의 집회여서 그런 그런 보다 장기적이고 보다 중기적인 그런 내년 특히 4월 총선을 대비한 자유시민의 유권자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근거를 대서 이렇게 딱 개념화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게 거의 처음으로 아예 정색을 하고 양쪽 두 집회의 칼라의 차이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문재인 저거 끌어내리러 내가 뛰어들어야겠어. 이런 분들은 저쪽 집회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다 신앙인답고 보다 종교적인 사람들 보다 영성이 있는 분들은 이쪽 시청합적 집회에 오시는 게 맞다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을 뿐이지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양쪽의 특성을 얘기했지 저렇게 프레이밍을 안 했다고. 그런데 딱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냐. 10월 3일 교부 앞은 반문투쟁 10월 3일 시청 앞은 박근혜 우상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퍼뜨리는 사람들이 주추로 자유당의 당권파 탄핵파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제가 참 씁쓸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첫 번째 이 말이에요. 문재인을 당신들이 그렇게 끌어내리기 원하냐. 오케이. 문재인 끌어내려면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지. 오케이. 그렇다면 탄핵을 먼저 참회평가해. 진정성을 보여 봐. 그러면 당신들이 힘이 두 배 세 배 커져서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도움이 될 거야. 아니 무슨 탄핵을 무슨 참회평가하면 종신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아요. 국회의원 무슨 연금이 없어져요. 국회의원 세비가 없어져요. 하나도 자기가 객관적 우리 같은 생활인이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소박한 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작당하고 있는 그 작당 그 네트워크의 코드 불문율이 깨진다는 거지 일반 생활인의 소박한 관점에서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 아뇨. 그럼 어디 진정성이 있냐고. 그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문재인 끌어내리는 힘이 열 배는 높아질 텐데 두 번째 이분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또 있어요. 이분들이요. 절대로 미국의 거대 전략 미중 전쟁 중국의 자유화 그다음에 분단의 붕괴 즉 북한 급변 사태 그 이후에 벌어질 자유코리아 국가연합 프리코리아 컨페더레이션의 등장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그쪽에 탄핵을 주도했던 구여권 인사랑 불과 한 20일 전에 만나서 깊은 얘기를 했다는 제 후배한테 어저께 직접 들었어요. 아 그 사람 그 김 의원 말이야 미국 거대 전략이나 미중 전쟁 중국 자유화 북한 붕괴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어.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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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를 안 하려 그래. 오케이 시정 잡비면은 그걸 접수하던 말던 큰 차이를 안 빌어요. 자유한국당쯤 되는 거대 정당을 이끄는 핵심 멤버가 큰 그림을 못 보고 있다. 전혀 그걸 접수를 안 하려 그런다. 큰 그림을 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때 어떤 문맥을 생각하고 끌어내리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지질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아무 문맥 없이 그냥 쟤는 좀 불그레하고 북한이랑 친하니까 끌어내려야 돼. 그리고 우리 같은 놈들 하는 게 좀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밑에 다 모여. 지금 그런 정도의 촌스럽고 그런 정도의 피상적이고 싸구려 얘기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서 충성을 바쳐야 될 군번이냐고 제 나이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좀 내막 좀 알고 속내줄 말고 같이 가자고 가더라도 아니 걱정 안 해도 우리 문재인 지지할 일이 절대 없으니까 당신들이 하루 감옥 가면 나는 백일 천일 감옥 갈 각오를 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반문연대라고 특별히 떠들 필요도 없어요. 사삼스럽게. 그 다음에 묻고 싶은 말 세 번째가 있죠. 이건 또 자유한국당과 달리 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에 대한 건데 저는 우리 공화당의 민초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열혈 자유시민에 대해서는 극도의 존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부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톤 마크가 있어요. 이 지도부가 이 이 훌륭한 민초기반을 이렇게 훌륭한 정치교양 정치적 안목으로 발전시켜가는 기보다는 이거를 자꾸 깎아가지고 탄핵 무효 사기 탄핵으로만 이슈를 좁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박 대통령을 사기 탄핵의 피해자 인격살인의 피해자로 주저앉히는 꼴이 돼요. 아 저것도 그냥 박사모 버전2 이러고서 그냥 밟혀버린다고요. 일반 일반한테 쟤들한테 물론 아까도 거듭 말하지만 탄핵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근데 평가하는 것도 관점이 야 이건 진실에 대한 문제야. 그리고 진실이라는 게 무너져버리면 한국 대한민국 자유민주 공화국 체제가 무너지는 거야. 왜냐 폭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련한 대통령님에서 그 연민의 감정만 자꾸 그쪽으로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다든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도 있고 다른 감정도 같이 있어야죠. 인간의 감정이란 건 다면적이니까. 인간의 영혼은 품이 넓으니까 무한한데. 그리고 막가는 말로 해서 사기 피해자랑 저기 인격 말살 피해자가 박근혜 대통령 하나입니까. 살다 보면 사기당해서 거덜나고 인격 말살당해가지고 비루한 처지에 놓이는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로만 국한시켜버리면 동전과 연민의 대상이 돼버린다고요. 저는 그 양반을 동전과 연민의 대상으로 저는 전혀 안 봐요. 저는 존중하는 파트너 혹은 존중하는 지도자로 봐요. 저같이 별일 없이 사는 사람이 그 양반을 제가 감히 동정하고 연민할 군번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어로 영어로 할 때는요. 이 말이 확실히 전해집니다. 영어에서 제일 지독한 욕이 뭐냐. I pity you. 나 너를 참 가련하다고 생각해. 나는 너를 동정해.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욕이거든요.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셀프 피디 자기 연민 아 쟤는 자기 연민을 끼고 사는 애야. 셀프 피디에 빠져 있어. 그러면은 쟤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아 나는 불쌍하게 살았다. 세상이 나를 밟았구나. 세상이 나한테 부당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이러고서 울고서 징징대고 산다. 이 뜻이에요. 그거 셀프 피디 굉장히 나쁜 얘기라고요. 저는 제가 감히 그 양반한테 동정이나 연민을 드릴만한 처지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양반이 저를 동정하고 연민하면 했지. 저는 그 양반이 여전히 강인한 사람이고 여전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모든 그 양반의 상황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본다고요. 그럼 무슨 특별히 연민할 게 없다고요. 동정할 게 없어요. 저의 파트너고 저의 동지고 저의 지도자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 이게 저는 자유한당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뭐 그중에서 또 올바른 생각 가진 분도 많으실 거라고요. 그래서 트럼프에 빗대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오늘 좀 과외를 건방지게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요새 보면 진짜 빛나는 전략이에요. 이 트럼프 전략은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분열의 정치입니다. 편가르기 정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적을 적이라고 규정을 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분열의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분열의 정치는요. 으스스한 겁니다. 이게 정치의 본질은 나와 너희를 편가르는 것 이라고 선언한 사람은 나치 정치 철학자였던 칼슈미트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하면 어 백무 드디어 나치 극우 우파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아닙니다. 저거를 열렬하게 박수치면서 소개한 거는 대한민국의 깡통 좌파들이었습니다. 저는 깡통 좌파들이 저 사람을 하도 열렬하게 소개하길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하고 들춰본 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이를 들어서 나치 같으면 이렇게 편을 가르죠. 세계를 지배할 우리 독일 민족 그리고 독일 민족이 아닌 짐승 같은 민족들 세계를 지배할 우리 독일 민족 이건 도이처의 위버 알레스라는 구호 또 그 노래 그래서 그 나치 독일의 국가는 지금도 저기 그거죠. 독일에서는 금지곡이죠. 부르면 금지 정도가 아니라 감옥을 갑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종과 민족을 지배할 그런 우수한 인종 민족이고 우리가 아닌 다른 민족들은 짐승이거나 절반쯤 짐승이거나 그중에 특별히 짐승스러운 것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다른 하나가 슬라우인이다. 이게 이제 나치의 관점이고요. 나치처럼 그렇게 극악하진 않아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텐너 전체주의가 그랬습니다. 텐너 전체주의가 일본인은 세계 다른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1946년 1월 1일 맥아더 사령부가 텐너를 시켜서 인간선언을 하게 만드는데 인간선언의 한 구절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세계의 다른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났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 텐너 가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선언에. 마찬가지죠. 저기 뭐야 공산주의자 혹은 모택동주의자 뭐 이런 것들도 거기는 이제 세계를 지배할 우리 민족 과 짐승같은 다른 민족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거기는 노동자 근로인민 민중이 한 편이고 자본과 그리고 매판 매판이라는 건 식민지 지배세력에 빌붙어서 같은 민족을 등쳐먹는 나쁜 상공업자라는 뜻입니다. 자본과 매판이 저쪽 적이고 이렇게 편가르는 구도를 그렇게 만들죠. 트럼프는 편가르는 구도를 뭘로 만들까요? 진실과 진정성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거짓 위선이다. 이거예요. 그때 위선이라는 건 political correctness죠.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치적 올바름인데 저 정치적 올바름은 그 단어에 있는 그 그 그 단어 자체에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비꼬는 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뭐라고 번역을 하면 딱 오미냐면 정치 위선 완장질 이에요. 우리가 정이고 우리 스토리가 선이고 너희는 다 가짜고 너희는 다 그 수국 꼴통이다. 뭐 이런 관점. 우리 문바라든지 어 그 다음에 깡통 좌파들의 그런 언행에서 드러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기들을 자기의 관점을 진실과 진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을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거짓 그리고 상대방을 정치위선 완장질을 일삼는 피시 좌파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의 분열의 정치는 어떤 거냐 수국 기득권이 억눌러온 진실 진정성을 기준으로 수국 기득권들이 이태까지 진실과 진정성을 은폐시켜왔다고요. 억압해왔다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 진실과 진정성을 직시하는 우리와 이거를 억압하는 너희 그렇게 편을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악랄한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과연 트럼프의 핵심적 주장이 어떤 진실과 진정성을 담고 있는지 그거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의 핵심적 주장이 아무런 진실과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트럼프는 진실을 하이재킹한 진실을 말하자면 찬탈해서 내가 진실과 진정성의 편이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아주 악랄한 분열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트럼프의 주장에 정말로 트럼프의 노선에 거기에 진실됨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진실과 진정성이 미국의 수국 기득권에 의해서 은폐되거나 억압되어 왔다면 그건 트럼프 구독과 맞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우리가 트럼프가 정말로 악랄한 사기꾼인지 혹은 진정으로 위대한 진정성에 바탕한 분열의 전치를 하고 있는 정치예술가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미중전쟁입니다. 이때까지 미국에서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다 시피한 그런 스탠스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이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중국 쟤들 적이야 쟤들 정말 큰 문제야 쟤들 손봐야 돼 쟤들이 이러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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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어 이거를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전략보고서에서 얘기했고 허슨 연구소에서 얘기했고 허슨 연구소에서 있었던 펜스 연설에서도 얘기했고 거기랑 관련된 사람들이 커미티 피포 프레젠트 인조 차이나 cpdc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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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 불리는 현전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를 만들었고 기회 날 때마다 저걸 얘기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아주 살벌한 조치를 취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 근거로 삼는 중국에 대해서 규정하는 그게 있다고요 우선 첫째 중국의 내부식민지와 환율 조작을 통해서 엄청난 무협자를 누리면서도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었다 원래 무협자가 저렇게 무협자가 저렇게 크면 인플레가 나서 인플레 때문에 물가가 상승해서 무역 흑자폭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중국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 무역 흑자 엄청나게 빨면서 그러면서 내부식민지와 환율 조작으로 인플레를 눌러왔다고요 내부식민지로 환율 조작에 의해서 무역 흑자 내고 내부식민지로 인플레 누르고 이 패키지거든요 이거 맞거든요 중국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주도 국가자본주의의 레시피가 바로 저겁니다 내부식민지 플러스 환율 조작입니다 맞는 얘기에요 자 두 번째 얘들이 넘치는 달러를 가지고 무차별적인 경제 집탈을 했다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세 번째 얘들이 기술지적재산권을 강탈하고 외국 기업의 활동을 제어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우리 우리 사드 좀 그거 까는 땅 좀 제공했다고 롯데가 당한 거 보세요 이번에 한국이랑 좀 그러니까 북경에서 하루아침에 삼성현대 간판 다 뜯겨 나가잖아요 외국 기업의 활동을 제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들이 중국 내부를 동물농장 디지털 전체주의 다시 말하자면 신강위구르죠 한 100만 명을 강제수용시켜버리고 티벳의 불교를 박사를 해가지고 티벳 승려들이 계속 분신자살하고 있고 카솔릭의 주교를 임명권을 공산당이 가져가고 홍콩에 대해서 일국이체제 약속을 안 지켜서 홍콩이 저렇게 불거져 나오게 되고 뿐만 아니죠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평점화해서 그 평점의 이름이 사회신용시스템인데 사회신용시스템 평가 평점이 낮으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그 평점이 높으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만들고 이건 동물농장 디지털 전체주의잖아요 이것도 맞는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21세기 식민주의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오븐 됩니다 어느 은 별 사용하여 이러닝